드라마가 끝나도 엔지는 계속된다 상대 학교 가자 어 멋있어요 귀엽기도 해요 저기는 멋있는 남자들만 난 이 자식 놀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거든 어떻게? 얼레리 꼴레리 누구누구는 여자 하나도 두대로 못해서 얼레리 꼴레리 자 누가 보고 있을까요? 아유 이렇게 많아 나도 털어보면 서로 놀리다가 어느새 친해진 두 사람 그래 지금부터 잘 보세요 난 여부는 아무 일 없었다 아무 일 생깁니다 좀 소리 눈치 없네요 나의 불행이 곧 너의 행복 아니냐 네 다시 한번 놀리죠 네 저 뒤에 간호사분들이 더 놀랐어요 네 비와 사랑에 빠진 공여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데 자 연기가 진짜 좋은가봐 웃음이 나오죠 저러다 스캔들 나겠어요 어머 어떡해요 야 바라만 봐도 좋은가봐요 웃으면 포기와요 아니 엔진아야 죽이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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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이 찡한 마음을 알리여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에 몰던 이형하 잠시 이형하에게 진짜 속상한 일이 벌어진다는데요 뭐 이 재식아 어떻게 된거죠? 아이고 안경 눌러줬어요 야 협찬 아닌가요? 하하하하하하 본인이 산거네요 비싸라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에요? 아니 이게 무슨 소리에요? 자 대본에 있습니까? 와